향도 강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바르는 내내 은은한 향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유산타입이라 바르면 시원해서 좋아요 사용법이 평소에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청량감은 또 시원해서 좋은데요 향수 뿌린 것처럼 되게 산뜻하고요 뻑뻑한 편이라 바를 때 뭉치는 게 좀 아쉽네요 흡주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촉촉하기도 하고 바를 때 되게 시원했어요 내 거 이름을 모르겠어 발림성은 되게 좋아요 발림성은 좋고 냄새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스틱 제품이라서 뻑뻑해서 잘 안 발린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잘 발려 근데 아까 거보다 흡수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쭉 써보니까 냄새도 그렇고 기승전 탄보니스에 좋은 것 같아요 발림성도 좋고 저도 탄보니스에 좋은 것 같아요 스킨푸드네 가슴이 좋은데 흰티한 게 없어요 이게?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누구 향이 딱 이 실내찬 향이었어요 누가 맡아도 이솝이었어 더 이상 말해봐요 잎만 아프다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땀을 흘려도 향이 계속 은은하게 지속되는 것 같아요 향이 은은하게 터져서 기분 좋게 같이 운동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땀이 식고 나서는 보송보송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향을 많이 풍겨주는 것 같아요 샤워하고 난 직후의 향처럼 향수 냄새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땀이 나니까 끈적이는 게 아쉽네요 잔향은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뛰고 나서도 보송보송한 느낌이 있어요 난 이거 향은 베스트 이거 이건 남자들이 좋아하는 기본적인 향이잖아요 아쿠아스러운 향 땀도 적당히 억제하면서 꾸준히 향도 좋은 것 같아요 커뮤니엔드 향도 약간 나서 프레쉬한 느낌 이건 알마디네요 알마디 처음 봤어 배우 있는 것도 이름 뭘 생각해? 비니안이? 처음 보는데? 안정사관들 선택한 느낌이야 라벤더 같다는 느낌이야 이 상태로 있으면 남자끼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낯설다